공개된 영상도 저도 봤고 다들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짧은 영상 안에서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알기 때문에 참 다른 영상 볼 때의 느낌과 다르게 봤었는데요. 오늘 무대도 너무 너무 잘 봤습니다. 다들 너무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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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했어야 돼요. 진짜 수고했어요. 고생했어요. 진짜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여전히 하자. 어. 아 너무 잘한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다. 야오. 약간 꿈 같았어요. 이게 진짜 그 고생했던 연습 기간들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후회 없는 무대를 그대도 남긴 것 같아서 너무 리더로서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1등 했다. 1등 했다. 1등 했으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믿고 있었습니다. 이제는 이심 안 해? 아 당연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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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했다. 수고했다. 1등 했다. 1등 했다. 1등 했다. 나도 행복했어. 아 진짜?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아 근데 뭐라고 할 말이 그러니까. 아 근데 진짜 다른 거 없고 그냥 너무 아쉬워. 난 안 만족해. 난 좀 아쉬워. 아쉬워. 1등. 아쉽네. 아쉬워.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센터로서 저희 팀 1등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는데 속이 쓰리입니다. 저 앤디라는 사람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합니다. 너라도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아예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. 저희 여기서 무너질 생각은 1도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